교재 622페이지 펴시면 우리 급여자료와 관련된 집중심화 문제가 3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3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 이거 풀고 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가면 그쪽에서도 급여자료 입력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내는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직접적으로 내는 문제를 빼고 낸다라면 급여자료를 반영해서 소득세 신고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내는 게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지금 2300번 회사인 주식회사 대흥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처럼 지금 2300번을 아예 들어오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지금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회사 변경해 주세요. 회사 변경해 주시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주자인 생산직 사원 조윤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세대주이고 입사일자는 2000년도 5월 1일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사람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등록사항을 보충하고 지금 지문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원등록사항을 보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에 그대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원등록사항을 고쳐라, 수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나서 5월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급여의 지급 일자는 매월 말일이다라고 주었고요. 자 매월 말일이라는 얘기는 그 달 급여를 그 달에 주는 거니까 귀속과 지급이 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증년제 몇 월의 급여이다 그러면 그 달에 말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의 항목은 무엇으로 표시해달라? 부로 표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부표시하는 걸 대부분 출제를 해요. 지저분한 거죠. 안 쓰는 건 최적화 시켜놓고 보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원등록사항의 보충 얘기가 등장이 됐다. 그럼 여러분 감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급여자료 입력을 하는데 뜬금없이 이사물 생산직이고 뭐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걸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조윤진이라고 했던 사람의 앞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지금 현재 생산직의 종사자이다 라고 줬었죠. 그럼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세대주라는 부분도 일단은 줬으니까 저희도 세대주도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입사일자도 줬으니까 입사일자도 체크를 해 볼게요. 근데 입사일자를 고칠 일은 없어요. 여러분 네 거의 대부분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일은 본인들이 맞춰서 줄 거예요. 네 맞춰서 줄 거고 자 지금 나와 있는 전제조건 볼게요. 자 지금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없다. 이 얘기고요. 자 식대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 현물로 제공하는 식대는 없고 식사는 없고 지금 금전적으로 주는 것만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기본급은 항상 과세예요. 그래서 기본급은 항상 과세이고 그런데 지금 옆에 식대가 있었죠. 식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B자 그냥 써놓으시면 되겠죠. 비과세 이렇게 쓰시든지 뭐 영문화이파베 B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쓰시든 이런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출퇴근용 시내 교통비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시내 교통비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자가운전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고가 멀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매번 출근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회사가 일정 부분만큼 교통비라든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내 전화를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전화를 사용할 때 지금 전화를 받는 것만 하지는 않아요. 내가 전화를 걸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도 있지만 회사 업무 때문에도 쓰는 부분이 있죠. 그럼 회사가 아예 별도의 전화를 구입해서 주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그게 다 포함돼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뭘 주기도 하더라 통신비의 목적으로 전화요금을 지원하기도 해요. 휴대폰 요금을.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과세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내교통비는 당연히 과세급여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육아수당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육아수당 또는 보육수당이다라는 글씨가 들어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6세 이하 자녀라는 거예요. 6세 이하 자녀. 그리고 또 실사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러면 육아수당 또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받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였었다라고 했을 때 남편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부인도 있다. 그런데 아이는 한 명이다. 그럼 그랬을 때 남편과 부인 각각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거기까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요. 부인도 당연히 비과세가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냥 1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당으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월 1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아라는 부분에 우리 비과세 되는 건 지금 남편과 부인 각각 같은 회사이든 다른 회사이든 모두 다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복의 관점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몇 명인지도 따지지 마실 것. 그래서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자,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이러면 여기 앞에 생산직이라고 아예 글씨를 줬죠,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무직이라고 줬어도 야간근로수당은 우리 다 뭐로 가자? 무조건 비과세로 가자. 왜냐하면 사원등록에서 사무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업원은 내가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입력을 해도 프로그램상에서 너무 과세야. 요건이 안 되네.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생산직인 사람은 1차적 OK가 되면 2차 OK, 3차 OK로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과세로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또 단서가 있습니다. 3월과 5월에는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윤진에 대한 별도 사항을 봤더니 이 사람은 국내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정액급여는 185만원이며 여러분 월정액급여 185만원 줬다는 건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산직 근로자이다. 자, 요게 OK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할 건 직전 연도 총급여. 그쵸? 그래서 직전 연도 총급여라는 게 있었고 자, 요게 또 OK가 되면 우리는 요 자리가 OK가 되면 무엇으로? 우리는 월정기적급여라고 해서 월정액 요건이 또 뭐가 돼야 된다. 요 부분이 OK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간 240만원 무엇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산직은 OK가 된 거죠. 직전 연도 총급여는 아직 안 읽었지만 옆에 있었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는 2500이래요. 그럼 직전 연도 총급여는 얼마? 3000만원 이하였던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요건 충족이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월정액은 얼마? 210만원이었죠. 근데 185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생산직이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사실상 될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자, 사원등록부터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갑니다. 항상 사원등록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게 1번. 자, 그리고 나서 급여자료 하는 게 2번. 자, 5월달 급여 준다고 했으니까 매월 말일 부분엔 여러분 크게 뭐라고 쓰자. 아, 5월 31일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사원등록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원천징수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근로소득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원등록을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사원등록 들어가셔서 우리는 생산직 사원인 조윤진 사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제 건 조금 늦게 열리네요. 자, 그래서 사원 코드는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코드는 별도로 얘기한 건 없었나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조윤진 사원 105번에 있네요. 여러분, 105번. 그럼 나와 있는 요건들 한 번쯤은 보세요. 자, 입사일자 2000년, 2020년 5월 1일 맞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국외근로 제공 여부. 자, 우리 아까 조윤진은 국내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외근로에 대한 제공은 없죠. 그럼 부로 가시면 되고요. 자, 생산직 등 여부. 요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를 뭐로 바꿔주시고? 여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 자리는 1번 여로 바꿔야 되겠죠. 직장연도 총급여 3000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요 직장연도 총급여 우리 시험지 지문에 이렇게 주어지면 무엇하셔라? 입력하셔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전년도 총급여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자리에 25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실 것. 자, 그러면 지금 사원등록에서 지금 보충하려고 했던 정보 중에 또 있는지 내용들을 볼게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일단 기본사항에서는 더 할 거는 없네요. 자, 근데 부양가족 명세 쪽 잠깐 갔다 올게요. 자,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보시면 지금 조윤진은 세대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 이 자리에 왔어요. 혹시 몰라서 세대주는 사실상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세대주 여부가 기중에 월급을 줄 때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연말정산 때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도 확인은 했고요. 그러면 사원등록 보충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 상태에서 어디를 들어가자. 여러분 사원등록 더 안 쓰실 거면 종료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열어놓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열어놓고 가볼게요. 그래서 최소화를 시키고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귀속은 5월이고요. 지급은 5월입니다. 그래서 귀속과 지급이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귀속 연월일에 5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급일자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우리 31일. 근데 이렇게 날짜가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31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시면 사원을 한 명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신소라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항상 조심하실 건 내가 입력해야 되는 사원을 선택한다. 이게 조심하실 사항이에요. 그래서 커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신소사원에 급여자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급여자료가 없는데도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에 단서를 줘요. 무슨 부분? 조윤진만 입력해라.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입력하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입력하시면 그래서 점수는 아예 없다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105번 조윤진 선택하시고 이제 들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대로 가셔도 돼요? 아니죠, 여러분? 자, 지금 혹여라도 저처럼 아, 귀속을 넣고 지금 연을 넣고 들어와서 화면이 열렸다. 그냥 여러분들 이 상태여도 그냥 상단에 누구 누르시면 돼요. 지급일자 누르시면 되겠죠.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일자를 먼저 누르고 고쳤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지급일자를 왜 눌렀을까요? 지급일자가 아니라 수당공제. 자, 수당공제 등록을 눌렀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급여자로 입력하는 화면을 활성화를 시킨 상태다. 그 상태에서도 그냥 수당공제 등록 누르시면 되세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나와져 있는 요건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기본급은 사용해야 되고요. 과세급여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사람은 상여라는 부분은 필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사용 여부는 무엇으로 바꿔주셔라? 부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이렇게 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식대. 자, 여러분 식대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직책과 월차 수당이 있어요. 저희는 요거 필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버릴게요. 월차도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주세요. 자, 식대는 지금 비과세이다, 과세이다. 비과세죠, 여러분. 그럼 식대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금 현재 조윤진사원에 해당사항이 없죠. 그러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무엇으로 바꿔주시고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로 두시면 되죠. 비과세 두기를 쓰니까. 그럼 이제 입력 못했던 부분만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시내교통비하고 육아수당. 그러면 과세 구분에 오셔서 우리는 과세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수당의 명예는 시내교통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내교통비. 자, 유형은 별도로 선택할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 과세급여는 정기적으로 매번 나오는 급여로 보시면 되세요. 사용 여부는 여로 가겠습니다. 자,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비과세니까 비과세 2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수당명예, 육아수당이라고 넣어줍니다. 근데 반드시 육아수당은 우리 근로소독 유형에서 관련된 비과세 코드 설정을 잘 하셔라. 그럼 코드도 F2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무엇 하시면 돼요? 관련된 비과세 코드 찾아주시면 되겠죠. 육아라고 입력을 하시면 지금 Q01이라고 하는 코드에 육아수당이 있고요. 월 10만원 비과세 된다는 한도 규정 나온 거 확인되셨죠? 자, 이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수당도 매월 지급받는 부분이니까 정기적 급여 맞고요. 비과세는 맞지만 육아수당은 실비 변상적 급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월정에 부정기로 넣으시면 안 돼요. 정기로 넣어주시고 사용 여부는 여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등록해야 되는 수당 중에 빠진 게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등록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정리하셨으면 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급여 항목 쪽의 항목들이 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시험지에 주어진 것처럼 기본급 다음에 식대 나오고 식대 다음에 시내 교통비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맞춰놓아야 되는 건 여러분, 채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반드시 급여 항목에 나와 있는 글씨랑 금액을 맞춰놓으셔야 돼요. 다 잘해놓으시고 금액 잘못 치시면 또 점수는 없으니까. 자, 기본급 선택해 주시고 저희는 16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식대 내려오셔서 1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야간 근로수당은 2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내 교통비는 25만 원입니다. 자, 육아수당은 현재 10만 원인가요? 네,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세요.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무슨 부분? 조윤진 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 근로수당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전에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2020년도 5월 1일 입사자이면 4월까지는 조윤진의 급여 자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간 근로수당 200만 원 같은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아까 월정급여 185만 원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 총 비과세 금액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 근데 200만 원에 누가 들어오는데 또 금액이 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육아수당도 비과세에다, 과세에다? 비과세잖아요. 식대도 비과세에다, 과세에다? 비과세죠. 그래서 지금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식대 과세, 비과세, 그리고 육아수당 비과세니까 220만 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죠. 우리가 어제 수업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권 프로그램에서 하나 지워진 게 또 있었고 그래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설정 부분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득세 부분, 공제 항목 등을 준 게 없어요, 시험지에. 그러면 이쪽은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뭘 냈냐면 지금 지급하는 항목은 시험지에 줬어요. 근데 공제 항목이 시험지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나왔었냐면 국민과 건강과 장기 유형 보험료가 공란으로 누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급여를 줬으면 당연히 사회보험에 대한 거 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세팅값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시험에서 채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임의로 넣지 마세요. 네, 임의로 넣지 마실 것. 그래서 그렇게 낸 적도 있더라. 조금 잘못 낸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험은 준거대로만 충격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배점 한 5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죠. 네, 과세, 비과세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쓸 건지만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메뉴는 종료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빠진 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급여자료 종료하고요. 그리고 사원 등록 쪽도 더 손 볼 거 없으니까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400번 회사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태풍이라는 회사. 자, 2400번으로 넘어가시고 저희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덕순이라고 하는 종업원이네요. 자, 1월분 급여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급여 지급일자는 1월 25일. 자, 다음 사항에 따라서 수당 등록 사항을 입력하되 자,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하시라 사용 여부에서 부로 표시하시고 급여를 입력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 항목은 자동계산에 의한다. 지금 공제 항목 안 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오는 거 그대로 도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회사 직원들은 모두 구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그럼 여러분, 현재 현물로 제공받고 있는 식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내가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돈을 받고 있는 이 식대 보조금은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급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직원은 출장과 출퇴근 시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자가 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교통비 성격에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줄게 이런 조건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모두 다 무슨 차량이요?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뇌차를 갖고 업무를 본 적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지금 자가 운전 보조금 20만 원은 비과세이다, 과세이다? 과세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과세로 넣습니다. 기본급 당연히 과세인 거고 우리 상여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요건에 누구는 없어요? 비과세 요건은 없어요. 그래서 식대와 자가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셔라.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열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1월달 급여를 1월 25일에 귀속과 지급이 동일하네요. 그러면 1월 넣어주시고 2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수당시부터 쫙 들어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종업원은 성덕순이에요. 그럼 성덕순 선택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저 지금 이번에도 지급연어를 먼저 넣었어요. 네, 그래도 그냥 상단에 수당등록 누르셔면 상관없다고 했고 자, 그럼 올라가셔서 기본급은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죠. 네, 그리고 상여도 저희는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둡니다. 근데 직책수당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부로 바꿔주시고 월차수당도 사용 안 하니까 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식대부터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사용하지 않죠. 네, 과세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 자리는 모두 다 무엇으로 바꿔주셔라? 모두 다 부로 바꿔주셔라. 그리고 추가 등록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려오셔서 과세 구분에 과세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식대 보조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유형은 그대로 급여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매달 매달 주는 거 그러면 정기적인 급여 있죠. 그래서 월정의 표시가 아예 여기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월정이라는 부분에 정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 체크가 또 부정으로 되어 있으시면 감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현재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라고 되어 있고 과세 급여였어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넘어가시고 월정자리 정기 사용 여부는 여루 선택.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더 추가적으로 입력할 건 없죠. 네, 추가적으로 입력할 건 없으시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덕수는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급자리 가셔서 200만원 입력하시고 상여자리 가셔서 50만원 입력. 자, 식대 보조금은 10만원 입력.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입력합니다. 현재 성덕수는 비과세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280만원 다 뭐로 들어가 있다? 과세로. 그래서 비과세금이 아예 없죠, 여러분. 그리고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 공제 항목은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부터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반영이 되고요. 근데 주차비가 있다? 이 사람은 주차비 공제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고 배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할 일이 더 많지 않았어요? 근데 1번의 배점이든 2번의 배점이든 배점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배점은 유사합니다. 차이 나봐야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2500번 만세라는 회사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급여자료 입력 부분의 문제이시고 자, 다음에 급여자료를 2월분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해 주시고요. 반영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당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시오. 자, 그리고 급여의 지급 일자는 며칠이다? 25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김경장 씨와 이숙경 씨가 있는데 자, 이제 특이한 건 이거네요. 부서가 한 사람은 생산직이고요. 한 사람은 사무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급여 및 재수당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에 갔더니 지금 김경자와 이숙경 모두 무엇을 지급하고 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딱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김경자는 생산직이니까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근데 사무직인 이숙경은 지금 현재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될 소지는 없어요. 무조건 과세가 되겠죠. 그럼 내가 수당을 두 개 등록한다, 하나 등록한다, 하나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등록할 때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다 뭐로 가자? 비과세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원등록에서 체크가 돼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 내놓을게요. 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건 너는 비과세.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 부연 설명 보겠습니다. 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가셔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식대 자리에 뭐라고 쓰시고, 음, 너 비과세야. 자가운전보조금 자리에 뭐라고 쓰시고, 너는 비과세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조건을 벌써 충족을 줬으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명절수당은 설날 구정을 맞이하여 지급하는 특별수당이래요. 그러면 명절수당은 누가 봐도 무엇이다? 과세급여이겠죠. 그래서 우리 명절수당 또는 휴가비 또는 귀양비 뭐 이런 거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으로 보십니다? 당연히 과세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이런 수당을 매달 매달 줄까요? 아니면 특정한 월만 줄까요? 특정한 월만 주죠. 그러면 이들은 정기적 급여일까요? 부정기적 급여일까요? 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기가 아니라 부정기적 급여로 보셔야 돼요. 네, 부정기. 이제 부정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자녀수당은 우리 6세 이하 자녀를 지금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급하는 돈이래요. 그래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한테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김경자와 이숙경 모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녀수당은 뭐가 될 것이다? 비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 꼭 육아수당이라고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육, 자녀.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급여에 대한 수당명은 회사 나름대로 다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비과세 요건 해당되는 건지만 차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야간근로수당은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시에 지급하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 충족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없어도 여러분 우린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당은 하나만 입력할 것이다. 자, 월정에게 해당하는 수당은 식대 자녀수당이며 너무 친절하네요 여러분. 그 외 수당은 월정에게 해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월정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아, 부정기적 급여이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월정액 250만원에 더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지는 금액이 아닌 빼는 금액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우리는 부정기적이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상여. 그리고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는 비과세 소득.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야간근로수당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단서를 줬네요. 자, 그 외 수당은 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회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그러면 사원등록에 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급여절 입력에 곧바로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김경경씨하고 이숙경씨 두 사람 자료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사람 자료만 넣었었죠. 자, 우리는 수당 공제등록 먼저 눌러볼게요, 이번엔. 자, 그럼 들어가셔서 우리는 기본급부터. 기본급은 과세이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상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상여 선택하시고 사용여부 뭐로 선택하시죠? 부로 바꿀게, 여러분. 부. 자, 그래서 부로 바꿔주시고 직직수당 있나요? 필요 없어요. 네, 이것도 부로 바꿀 거고요. 월차수당 필요 없으니까 부로 바꿔줍니다. 자, 식대는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요. 그리고 얘는 정기적급여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 핵자, 여러분. 근데 실비변상적급여니까 부정기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부정기적급여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필요한 거 수당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까지는 있고 누가 없다? 명절과 자녀수당. 그러면 우리 과세 1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명절수당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들어가셔서 우리는 월정액 자리는 뭐로 가시면 된다? 이러면 정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기가 맞다. 근데 지금 등록해보시면 월정액 자리가 정기로 기본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정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녀수당. 자녀수당은 비과세죠, 여러분. 육아수당의 성격이었어요. 자, 이름은 자녀수당이라고 넣습니다. 수당명칭은. 유형자리 가셔서 코드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비과세 명은 육아였으니까 육아라고 입력을 하셔서 육아수당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기적 급여가 맞죠, 여러분. 비과세는 맞지만 실비변상은 아니니까. 그리고 사용 여부는 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지금 급여 및 재수당이다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빠진 건 없죠, 여러분. 입력 다 끝나셨으면 확인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기속 연월일에 가셔서 2월달 급여입니다. 그러면 2월달 급여이고요. 여러분, 지급일자 25일이에요. 그럼 25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두 사람 들어오네, 여러분. 그런데 오, 이상하다. 나는 체크한 적이 없는데 식대, 자가운전, 야간, 자녀수당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수당 공제 등록 부분에 무슨 자리가? 이 자리가 체크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채점하고는 관계가 없다겠잖아요. 그러면 백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실 것. 자, 우린 김경자 씨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기본급 자리에 가셔서 14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식대는 얼마에다? 15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 25만 원.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 30만 원. 명절수당 얼마 있죠? 20만 원이 있고요. 자녀수당 얼마 있다? 15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입력 끝났어요. 그리고 공제함으로 자동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잠깐 확인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김경자 씨는 생산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로 들어갔는데 그게 정말 비과세로 가는지를 볼게요. 자, 기본급이 현재 얼마가 있냐면 140. 그러니까 월정으로 들어가는 것만 볼게요. 그러면 월정으로 들어가는 것만 계산기를 눌러서 정말 21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월정액짜리에 전기라고 되어 있는 것만 더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140만 원에 우리 더하는 부분 얼마 더해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식대. 그렇죠? 식대는 전기급여였어요. 그래서 15만 원 더해 주셔야 되고 더하기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더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비과세까지만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실비변상력이에요.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죠. 그럼 5만 원 넘친 건 과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5만 원은 사실상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더해 주실 거고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더하는 거 아니죠. 네, 명절은 정기다, 부정기다? 부정기였죠, 여러분. 그럼 더하지 않습니다. 자녀수당은 정기다, 부정기다? 정기였어요, 여러분. 네, 이 비과세는 맞지만 그럼 15만 원 더해 줍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는 그냥 갈게요. 네, 160만 원이었고 이게 무의식 중에 프로그램에서 쓰는 형태를 자꾸 눌러서 그래요. 15만 원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175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210만 원 이하 조건이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야간 근로수당 30만 원은 비과세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 보시면 비과세 됐어요, 여러분. 여기 비과세 금액 보시면 70이죠. 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자녀수당 10만 원. 자, 여러분 그거 다 더해도 70이 안 되죠? 그렇죠, 40이에요. 거기에 야간 근로수당 30만 원이 더해지니까 비과세가 70으로 빠진 거예요. 이해 되셨을까요? 이렇게 구동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거 보여드렸고, 이숙경 씨 자리로 갈게요. 자, 이숙경 씨 선택해 주시고 기본급 14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식대는 15만 원이에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 25만 원, 야간 근로수당 30만 원, 그리고 명절수당 20만 원. 웃긴 건 여러분, 두 사람이 금액이 똑같아요. 자, 자녀수당 얼마에다? 15만 원. 자, 근데 여러분 두 사람 비교하는 거 눈에 확 띄죠? 자, 이 사람은 야간 근로수당에 넣은 30만 원 비과세로 들어와요, 과세로 들어가요. 과세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숙경 씨는 사무직이었어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이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또는 뭐 심야 근로수당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한 건 모두 다 뭐로 넣어라? 프로그램에 무조건 무엇으로 넣자? 무조건 비과세로 넣으시라고요. 네, 그거 가지고 감정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력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시면 되죠. 사실상 이 문제는 그 비교대치 때문에 냈던 문제예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대부분 입력만 하고 끝내요.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취지를 안 보는 거죠. 취지를 파악하신 게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100점은 5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